지난주에 해외를 다녀오셨어요? 여행 갔다 왔어요. 아 축구 보러 가지 않았어요?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랑 토트넘에 가봤는데 맨유에 한 번 가보고 싶어요. 올드 트래프 포델에 가보고 싶습니다. 오티 거긴 또 성지죠. 하영씨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. 네 맞아요. 제일 좋아하는 팀이 그러면? 저요 토트넘하고 맨유 좋아하는데 요즘 스코어가 좀.. 그렇죠 요즘 성적이 또.. 팀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오빠 토트넘 좋아하죠? 전 토트넘. 그래서 저 이제 축구 챔피언스리그 볼 때 네네. 진짜 희한하게 하영씨랑 가끔 문자를 해요. 야 봤냐? 하면서 막 와 죽인다. 맞아 맞아. 딘디씨가 예전에 얘기를 한 게 축구 좋아하는 여자 분이 되게 멋있다.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바뀌었어. 바뀌었어. 왜요? 어떻게 바뀌었나요? 그 축구 같이 보면 싸우더라고요. 맞아요. 이 사람이 더 잘했어. 아니야 이 사람이 더 잘했어. 이런 축구. 그럼 제가 하영이한테 너 은바페 닮았어? 막 이러면서 화내고. 맞아 나도 오빠한테 시스코 닮았어요. 초롱씨는 아예 축구 얘기하니까 빠졌는데 이 이야기에서. 저 축구를 잘 몰라요.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